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일 때 사용하는 체크헤더 온 뷰 체인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 상태가 변경되는 행의 개수만큼 온 뷰 체인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일 때 체크헤더 온 뷰 체인지 속성을 사용하면 헤더 클릭을 통해 상태가 변경되는 행의 개수만큼 온 뷰 체인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에는 온 뷰 체인지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으로 같이 변경될 경우 해당 행의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얼렛 메시지로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행을 클릭할 때마다 얼렛이 나타납니다.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모든 행을 선택하고 또 해제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변경되었지만 얼렛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체크박스 컬럼의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의 체크헤더 온 뷰 체인지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행의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얼렛이 표시됩니다. 헤더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나머지 3개의 행들도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3개 행의 상태 변경에 대한 얼렛 메시지가 각각 표시됩니다. 다시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하면 5개의 행에 대해 얼렛 메시지가 모두 총 5번 표시됩니다. 즉, 상태가 변경되는 행의 개수만큼 온 뷰 체인지 이벤트도 여러 번 발생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